그래서 그들이 대답한다? 그들이 대답하나요?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? 그들이 대답하나요? 대답하는 뜻이 뭐예요? 그랬더니 끝 No, they don't answer it No, they don't answer it 이 질문 뭐 대시 왔어요? 이 질문에 대시 왔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? 그랬더니 대답 안하니까 No, they don't answer it 하고 있구요 그래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? 해서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케이 넌 누가다 부터 늘 만들라 해도 누가 네가 뭐한다 가지고 있다 부터 만들라고 하겠죠 어디가 가지고 있다 You have 뭐라고?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have You have 넌 갖고 있니? Do you have What You have What Your What Do you have Okay,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? OK. 그래서 have의 뜻이 뭐예요? OK.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때는 가지다라는 뜻은 아닌 거 같은데 가지다가가 아니니까 이거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오늘 기분은 I am 하고 싶을때 I am 하고 오늘은 뭐 I am have 할래 뭐 그런 겁니까? 내 기분 내키는대로 뭐 어떨 때는 I am have 하고 Are you have 하면 되겠네? 그치? 아니 그게 아니라고 선생님 몇 번 얘기했어 네 입에 I am 이란 말이 붙어있더라도 I am 해야 될 때가 있고 I am 안 해야될 때가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? 도대체 뭘 배우고 있냐? 어? I am은 I am은 I am의 줄임말이고 I am은 M은 B 동사 아니야? 난 가지다 이다야? 어? 어? 아 참 진짜 어? 넌 가지고 있다 넌 가지고 있다 넌 가지고 있니? 계속해서 하다시 문장은 두 가지가 있다 B 동사가 있거나 하다시가 있거나 지금 이거는 뭐 B 동사 문장이야 하다시 문장이야? 어? 똑같은 얘기 몇 번 할까? 200번 할까? 300번 해줄까? 어? 넌 주머니에 뭐 갖고 있니? Are you have 아니야? 어? Are you have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왜? 라고 물어보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겠지 have가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들어있고 you have를 do you have 만든다고 어? 근데 왜 대답은 왜 I am have냐고 어? 나는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I am I am I am 이거 하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? I am 하면 I am 해야될 때가 있고 안 해야될 때가 있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? 어? 생각 좀 하고 나서 대답해 오케이 넌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You are laughing 넌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너는 웃는 중이니? Are you laughing? 왜 웃고 있냐? Why are you laughing? Why are you laughing? Why are you laughing? Because why are you laughing? Okay funny 이 뜻이 뭐예요? 사다시죠 그렇죠 써니무비 한번 보겠어요 퍼니무비 퍼니가 무슨 시에요 아니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게 없다 그럼 다시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는 보겠어 그냥 넘어가는 문제에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될 것 같아 알겠어 다시 하지 뭐 얘를 왜 안쓰냐고 얘가 하다시냐고 웃기다냐고 그 다음 너의 형은 누나랑 싸우냐 뭐부터 만들라 하겠소 오케이 누가 다 부터 만들려고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형은 싸운다 부터 만들라 하겠지 너의 형은 싸운다는 뭐야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구라 너의 가방은 뭐야? 너의 가방이 your bag 이면 너의 형은 뭘 보고 왔냐? 너의 형은 싸운다 너의 형은 싸운다 너의 형은 싸우니?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냐? 너의 형은 싸우니? 이걸 잘 안 보게 줘 뭐 그냥 쉽게 가는 게 없어 뭐 한 번 할 때마다 선생님이 뭐를 해줘야 돼 어? 시험 문제 한 40점 나오겠다 새로 봐 어? 중학교 올라가서 어?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? 뭐라고요? 내가 너한테 부탁하잖아 어? 뭐 좀 생각 좀 하라고 한 번에 좀 가자고 한 번에 어? 뭐라고? 없고 열은 아 너의 아 veel 어떤 거 할까 가지고 너의 brother과 같이 빠지는 우리의 아들 너는 뭐부터 만들려고 하겠어? 너는 간단한 뭐야? 너는 가니는 그러면 문장완성 오케이 뭘 또 하나 틀렸어 뭐라고? 뭐 하나 그냥 가는 게 없다 How do you go to school? 이렇게 하면 돼? How do you go to school? I will go to school 뭐 어디 또 틀렸어 I will go to school